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짱 맛있어? 짱 맛있어? 귀여워 짱 맛있어?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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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예원씨 뭐하시죠?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춘천 진짜 오길 잘한거 같아요 그녀가 좋다는 배경 배경? 풍경 inda 조용히 했어 고유가 어쩔 수 없이 언니 아까 나는 그런지 알았어? 아직까지 연락했는데 야 언니 얘 괜찮아 걔가 안 입고 있어 아 싫어 소란해 그것도 적응이 안 되고 나 뭔가 아 아 아 아